아 뜨거워 바로 출발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일리입니다 혜안님의 마지막 영상 제목부터 벌써 팝핑각입니다 우주하마님 에일리님 데려가세요 하얀님의 마지막 영상 다같이 한번 보실까요? 오늘은 에일리님과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과연 저는 그리고 여러분은 에일리님의 라이브를 들을 수 있을지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구독 몹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코 혜안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어 또 첫판인 첫판이 잘하십니다 이쁘 만나네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어 커플 댄스 이쪽 저쪽 오른쪽 어 첫판인데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 일단은 첫판이니까 가볍게 손 풀기 위해서 아 여기 가시죠 네 가볍게 정말 가볍게 괜찮죠? 네 좋아요 좋아요 네 갑시다 하아 왜요 왜요? 왜 한숨 쉬세요? 한숨 쉬시면 안 돼요 아 아니에요 긴장돼서 긴장되시는구나 제가 너무 못해가지고 진짜 저 너무 긴장돼서 어깨가 무겁네요 시청자분들 즐겁게 해드려야 되는데 우리 많은 여러분들을 네 여러분 재밌으시죠? 아 재밌다고 또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어 이번엔 진짜 없습니다 아 있네? 혹시 에일리님 방송중이세요? 네 방송 방송 안 했어요 어 왜 이렇게 많이 오지? 이 방송중이었어요 저 아닌데 근데 왜 한 명밖에 없지? 이 친구 빨리 한 번 잡아보죠 제가 한 번 잡아볼게요 한 명밖에 없죠? 맞아요 어 그 집으로 들어갔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총이 나와야 돼요 총이 나와야 돼 어? 굉장히 터프하시네? 어? 안 돼! 엄주! 터프하게 우리는 로비로 갑니다 로비TV 이제 긴장되는 가운데 현란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 선수 으흫 흐흥hm 으흐흐흐흐흐흑 냄새 맡으려고 아 진짜 너무 구ing 떨먹을게요 박수로 박수로 합니다 엎드립니다 안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도망갑니다 일단 도망갑니다 굉장히 어 현명한 선택 에, 현명한 선택 속보입니다 에일리 도망가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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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입니다 앞에 오면서 어머 저있어 진짜 무서웠어요 이렇게 충족 막 뛰어온는데 ㅋㅋㅋㅋㅋㅋ 렛츠고! 엘리 슛! 저 때가 어떻게 떠야 돼? 살 수 있어! 나이스! 이것이 예입니다! 이것은 운이다 운TV 기름이 없네요? 무서운 운전 어디서 온거야? 오케이 그래도 엘킬 했다 근데 저 엘킬님 오늘 노래 들을 수 있는 거 맞죠? 아니 지금 저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 맞아요 아 제가 너무 빨리 죽었어요 저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근데 진짜 더 유난히 안 되잖아요 이거 진짜 시킨 빨리 먹어야 됩니다 아 그러게요 저희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이거 시리어스하게 한 번 더 갈게요 자 이번에는 알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국룰대로 한 번 찍어보실래요? 어디에요? 케이브에요 또? 오케이 케이브 좋아지는구만 여기 먹을게 너무 없었죠? 여기 갈까요? 여기 가는게 나을거 같아요 맞아요 커리 알겠습니다 저 예전에 그냥 랜덤 랜덤 듀오 돌렸을 때 제가 렛츠킷 이거 했더니 저한테 어 혜연 팬이신가봐요 했어요 아 진짜로요? 뭐라그랄게요? 뭐라 그랬어요? 맞아요 아 진짜 감독입니다 아니 저기서 재밌게 아닌데요? 라고 장난치려고 했는데 거짓말할 수 없었어요 딱 시작하고 제일 처음에 봤던 제그 스트리머세요 아 진짜로요? 네 제일 처음으로 I'm Honored 엘리 Oh my goodness I'm so happy Oh Thank you 근데 왜 아까 두한테 하나님이라고 아 안녕하세요 오늘의 게스트는 제가 언제요? 여기 내렸어요? 뭐가 언제요? 여기 다 찍혔어 다 찍혔어 이 사람아 다 찍혔다고 제가 언제요? 제가 언제요? 여기 내렸어요 여기 내렸어요 네 네 앞에 뭐지? 뭐하는거지? 저렇게 높은데서 뛰었는데 피가 안다 와 나 고백을 한데로 헤드 썰어낸거예요 완전히 그레잇 저도 놀랐어요 정말 놀랐어요 정말 놀랐어요 오 잘하시네 와 한대 헤드샷 야 캐리 부탁드립니다 와 난 또 헥이야? 하하하하 헥이에요? 신고할게요 어 저 저 헥인가봐요 어우 다잉 어 헐 저 킬 뺏겼어요 어 킬 뺏겼어요? 네 네 그래도 제가 잡았다는거 제 눈 똑똑히 봤어요 와아 어두운 사람이 알거예요 여러분들 에일리님 일킬하셨습니다 저 이거 엄마한테 자랑해도 되나요? 네 저 엄마한테 자랑해야겠어요 엄마 엄마 영상 보고있지? 엄마 아들 에일리님이랑 게임한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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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고기 반찬 부탁해요 오케이 됐습니다 이러면 고기 반찬 맛있게 해주세요 아하하하 고기 반찬 다잼 소 쿨 구조 스킨자랑 핑크 웅푸 핑크 엠포입니다 제 가방 어때요? 에일리님이 선물해주신 거예요 혹시 가수 에일리 아세요? 잘 몰라요 어떤 노래 부르시는 가수분이죠? 일단은 보여줄게 UNI, Heaven 그리고 또 뭐있지 첫눈처럼 당신에게 가겠다 너에게 가겠다 너에게 가겠다 아시는 것 같은데? 에일리님 아니세요? 아 아니요 저는 지금 하마님 너에게 가겠다라고 하고 그래요 아 저 몰라요 아 아 지금 하마님 너에게 가겠다라고 하고 그래요 오케이 아 죄송해요 혜연님 하하하하 아 왜이래 저 나가보겠.. don't even worry about it 하하하하 저기 우주하마님 여기 에일리님 데려가세요 아니 아니 우주하마님 우주하마님 저기 에일리님 데려가세요 이거 저 못하겠어 서러워서 못하겠어 나 안해 엄마 엄마 나 에일리랑 친구 아니야 엄마 으아 어 온다! 온다 뒤에 뒤에 어디 오호 이 와중에 되게 잘 잡으셨어 친구 어디있어? 얘 친구는 어디있을까요? 오케이 일단은 집에 들어가는게 좋을 것 같아요 어 바로 앞에있다 바로 어디요 어디요? 어 확인할게요 나이스 나이스 하하하하 저도 진짜 잘 맞췄는데 나이스 맞아요 맞아요 제가 제가 그냥 뺏어버린거에요 I'm sorry 하하하하 오 너무 좋아 아 진짜 혜연님 진짜 너무 죄송해요 네?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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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연님 그럴 수 있죠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헷갈리고 그래 같은 휘웅이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늦었어 이 사람아 늦었다고 아 진짜 여기 선물 있어요 와우 땡큐 마음이 풀렸어요 혜연님을 하마님이라고 부른 거를 해놔는데요 혜연님과 약속되어 있던 그 시간 바로 전에 하마님 로고에다가 하마님이 이제 이마에다가 사인을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사인을 해서 보내드려가지고 감사하다고 막 얘기를 해주시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게임을 시작한 거예요 혜연님과 그래서 갑자기 너무 헷갈린 거예요 제가 하셔서 정말 진심으로 너무 제가 싫었어요 여러분들께도 정말 죄송하고 혜연님께도 정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어디가세요 여기로 오세요 저는 같이 있어요 여기로 네 네 도핑 한번 할게요 네 오케이 어 저기 스크스 굉장히 먹고 싶은데 스크스? 어 스크스 좋아하시는구나 스크스 스르륵 좋아요 어 스크스 스르륵 저는 에일리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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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동담동담 저도 헤안님 아하하하 오케이 어 앞에 앞에 조방사람 헤일리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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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딨어 어딨어 어딨어요? 여기 왼쪽에 있어 여기 제 앞에 바로 앞에 범패도 안 하고 있어요 오케이 제 앞으로 제 앞으로 뛰어오고 있어요 아잇 어 저희 시간이 다 되긴 했는데 이렇게 가긴 아쉬우니까 정말 막판 찐막 원래는 찐막 다음에 찐찐막도 있고 찐찐찐막도 있고 찐찐찐찐찐찐찐찐찐찐찐찐찐찐막도 있는데 어디 갈까요? 막판인데 막판 깔끔하게 넞에 성적이 좋았으니까 여기 한번 더 갈까요? 오케이 좋아요 박수 우리 찐막 내 저렇게 끝난어 엘리리셔서 일단 로비에서 뵐게요 그 혹시 억ís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뒤ys 개전의 노래 함께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하하하하하하 그때 목망이들 질 때 우리 주소연 팀장님이 집에 놀러 왔었어 노래 듣고 싶으신 분들 많이 아쉬워 하실 테니까 짧게 가만히 가 오케이 짧게 진짜 짧게 어디 불러드릴까요? 몹시도 좋았다 여기요 가사가 뭐였지? 잠깐만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1절 가사를 네 아 1절 부를라 그랬는데 아 잠깐만요 혜연님이 맞아요 몹시도 좋았다 아니 에일리님 이거 에일리님 노래 아니에요 저 근데 맨날에 꺼져요 자 몹시도 좋았다 자 잠깐만요 품질잼 여기서 에코 넣어주시고 약간 좀 멋있게 부탁드립니다 오 댄스 몹시도 좋았다 너를 지켜보고 설레고 우습게 질투도 해 음 눈도 설리는 것 같은데 멍한 모든 순간들 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좋았는데 아 눈 감고 듣고 있었는데 아 모르는데 너무 편하더라고요 아 오케이 오케이 네네 아 너무 맞으세요? 에일리님 맞으시죠? 네 네 모 모 음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이런거 처음해봐 다시 다시 뭐 뭐 뭐 좋습니다 아아아 왜 웃는지 아시는 분 저 알아요 저 이게 왜 웃었냐면 옆에서 제 친구 소유언니가 와가지고 같이 모! 모!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ㅎㅎㅎㅎ 아니 뭐야 아니 왜 그렇게 아니 이거 발라던데 발라던데 아 잠깐만 이거 몰입을 하게 돼서 집중이 안 돼서 집중이 너무 웃겨가지고 아 저 이거 어디서 아무 데도 안 불렀는데 이 부분 불러드릴게요 어? 와 진짜요? 오케이 너는 뮤직비디오야? 와 잘만두었다! 누누아! 살아가라 내가 뭘 찾을 테니 이 숨결 다시 나를 부를 때 잊지 않겠다 너를 지켜보고 설레고 우습게 질투도 했던 네가 준 모든 순간들 언제나 만날 우리 가장 행복하게 날 첫눈처럼 내가 가겠다 와 마지막에 저라는 것까지 완벽했어 너무 너무 무서워가지고 죄송해가지고 되게 되게 불러드렸어요 와 저 소름 돋았어요 네 형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 불러주신거잖아요 진짜 영광입니다 영광 굴비 입니다 진짜 이것이 에일리 영광 굴비 너무 너무 감사하이고요 에일리님 네 저는 오늘 가수 에일리가 아니라 인간 이혜진을 만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오오오오오오우 오늘 준비한 멘트였습니다 아 준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한 멘트예요 아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메모해놨어요 오늘 만나면 이 얘기해야지 감사합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혜연님 감사합니다 영상 올라오면 꼭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서 삼계탕 맛있게 드시고 안녕 혜연님 것도 너무 재밌다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정말 너무 즐거웠어요 혜연님도 너무 젠틀하시고 말도 너무 재밌게 잘해주셔서 저도 편하게 같이 게임한 것 같아요 너무 즐거웠어요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 네 다음 영상 이제 마지막 배그 리액션 영상이 하나 남아있는데 여러분 그때까지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바이 바이 바로 갈게요 바로 갈게요 어 잠깐만 여기 댓글에 하마님이 우주하마님이 댓글 달아주셨네 엄마 나 혜연님이 세 번이나 불러줬어 에일리님 입금 확인 부탁드려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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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름을 언급해달라고 하마님이 저한테 돈을 입금을 하시는 약간 그런 컨셉으로 다셨구나 오 역시 택금 음 하하하 hur 감사합니다.